렛츠고 괜찮아 나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아 버리는 나니까 숨발 다 써도 안되면 깨물어 버리는 나니까 대박 날 일종 박차들 돌리는 대로 사니까 아닌걸 보고 아니라고 하니까 잘 나왔습니다.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쉬어 아 쓰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뭐 어쩔 래 나 이런 사람이야 보람에서 무덤까지 말단에서 사장까지 한 많은 남자 한 분홍한다면 안다 안쓰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싫어 아 쓰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뭐 어쩔 래 나 이런 사람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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